! 이러므로 이번판 오늘의 매진맛일지도 모르는 리그 오레전드 트위치 가보겠습니다 빈게임은 똑같네요 일러스트는 굉장히 개팍하게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뀐게 W 그리고 Q가 조금 이제 새로운게 생겼죠 근처에 자신을 확인하지 못하는 적이 있으면 이동속도 증가하는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동 10% 30% 추가해서 40% 이렇게 돌리겠네요 이거 상대 2배에 올거 같은데 아 10%에서 30% 추가되는게 아니고 그냥 3개로 올라간다네요 패치노트 이상하게 해놨어 야 이거 W 깔아두고 스택 얻고 하는거 EA 있으면 이게 되잖아요 이거는 좀 괜찮은거 같네 이 정도도 감소해 오케이 일단 1레벨 2 2레벨 W Q 하면 되겠네 아니다 Q W 해야겠다 길교하세요 미드님 2레벨 3레벨 바루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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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2풀 패시브 얻고 너무 공격적인데 안녕 아 1대만 때리던가 2대만 때렸어도 킬각 인디 깨비 바로 탑 한번 가보자 어차피 트위리치랑 정글은 멀쩡하게 정글 돌면서 하는건 아니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재미 보는 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오케 오버호흥이 있어 오버호흥이 뭐 점하고 테리니깐 손해는 좀 덜 보겠네 바위기 잡을게요 카정 들어오면 카정 들어오면 카정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해지네 시공창표 죽음을 선사하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비소식 야 우리 바텀 이기는거 오늘 처음 본다 우리 바텀 이기는거 오늘 처음 봅니다 맨날 죽었어 어 누구야 날 따라오는게 어 안녕 하하하하 고마운 것 까지야 어 이게 모르가나 W처럼 이렇게 되는군요 블럭시간이 길진않네 레드가 있을때 최대한 이거를 활용을 해야되니깐 최대한 꿀 빠르봅시다 오케이 탑은 이제 이기는군요 눈이 부셔 마치기 어렵잖아 히히히히히히 히히힉 히히히히 음 hmm 헙 ие 아... 개잘했다 방금 야수 방금 야수 개잘한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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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행행행행행 장막 좌우로 해가지고 딜을 씹었어 하지만 한 번 더 간다면 응 응 안 돼 이거 드시고 너에게 기회를 안 줄거야 깍치겠다 아 저 트위치도 왜 탄바론이 하면서 저 트위치도 왜 탄바론이냐 이러고 있을거야 지금 좋아 트위치 꿀잼 장소우는 죽여요 제맛 이번에는 그러면은 턴을 바꿔서 미드나 바텀 가봐야겠네요 바텀? 바텀 초네 시야 완벽하게 잡아두고 어... 캐틀린 피도 반피입니다 요거 가서 꿀 빨고 이어서 카전까지 가자 아 나 CS 7개야 정말 정글 안 들고 정글 하나도 안 들고 라인 먹으면서 갱킹만 하고 있어 오케이 좋아한다 할 때 포그 같은 모습을 구웠다 자기가 우선 미리 눌러두고 오 지금 이렇게 잘 가세요 고고 아 이 꿀맛 꿀어내 꿀맛 꿀꿀꿀꿀꿀꿀 꿀꿀꿀꿀 맛 아군이 당했어 사사사사사 사망 5초 1초 지금 살았죠 이건 사실 블루를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 일단 해봐야지 강타 없어서 힘들 수 있겠다 그분이 따라 지금 바로 이쪽으로 뛰어놔 한 2쯤 왔어 내가 직접 기름칠하고 화살받아 어때 그래 너꺼 해라 시도가 어 시도 나쁘지 않았어 갑작해라 삥 뜯김 직무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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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ப 으앗타악 오프리고 으앗 오케이 이 글루 리시 완료 아냐 이거 가지 말고 트위치는 이걸로다도 좋을 것 같은데 피갈 기선 좋아 안돼 미드 죽지마 조심조심조심 아 근데 카탈의 부패물량이면 피 오지게 잘겠네 망할 카탈딘 고프다 우리 르블랑이 아무것도 안할 줄은 몰랐어 정말 얘는 쳐다봐야겠다 이거 먹기 힘들 것 같아 나중에 룬한 정도 나오면 사실 정글 오면서 룬한까지 뽑는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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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파터널을 가봐야겠다 저는 커버 좋았고 재쿨 크으으근 누거야 날 따라오는게 으하하핳하하 으하하핳하하핳하 핳으하핳어 강하여가지고 피하는게 저게 진짜 저렇게 쓰면은 최고네 엄청 좋은데? 약간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거 저 시야받은 저의 보물을 못보는거죠 은신일때 맞죠 여러분들? 제대로 알고 있는가? 독대마 힘내 독대마 힘내 독대마 힘내 독대마 힘내어 헉 이거 먹어 독대미 아니고 내 평사가 힘낼줄은 몰랐어 여기 여기 노래 노래 들어들어야지 니 장례식에서 연주해주지 흐흐흐흐흐흐 저도 저도 시안님만 주세요 스킬이 되버렸네 시작에 불과해 화살은 너희만을 줄 수 있다고 흐흐흐흐 아싸 나왔어 피가키손 여기 그냥 모랑 바로 뛰어버리나 모랑모랑 어 시마 먹을라 했는데 또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마음이 너무 씀씀이가 좋네요 역시 가장 문거에요 입이 컸지 내가 약간 숟가락이 좀 컸던 것뿐이야 살짝 물었어 결끌하이 에잇 타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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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젠장 저 규브 드럽게 단단해 피시브 때문에 왜 흐흫 알았어요 빨강강타에 패시브 때문에 데비지가 안들어가 흐흫 아아아아아아아아 미니언 컬 개비 당연히 규브 가지고 잘하는데 아아아아아아 아깝다 약간 여기 규브 냄새 나거든요 자 한일수도 있고 대에읭 이록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추 아악 떡밟았다 괜찮아 두 명을 찔렸고 이거 밀면 또 개인들이야 쟤는 그냥 진짜 음하음하한 음하음하하다 품으로 죽였어 뭐야 쟤 두부야? 하나만 죽었나? 두 명 죽었나? 카사린, 카사린 더블킬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게 죽는거야 저만 막틱으로 죽는거랑 크론들 궁같은거 또 뭐있죠 저런거 카사린을 만들거야 오잉 자 불에 가볼까 3,4,5,6,6 아이코이런 쓰레쉬 개 여유롭게 와드 치우고 있는 것 봐 또 주메? 고맙게? 하나 더 막을 것 같아 아니네요 어? 이런 짓 할 놈은 사이금 사이금 막아야 그 염쟁이 훅 날아오겠다 훅 날아오겠다 훅 날아오겠다 그렇지 그렇지 살았다 살았다 퇴! 오케이 농 묻었어 자기가 막타먹어봄 퇴! 아 까지 이거 전령 먹으면 안될까? 우리 전령 먹고 싶은데? 전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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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먹고 일단 레드 털고 어 트위치판은 굉장히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전령 먹고 탑 라인 정리하고 소나 소나가 가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다 안 돼! 안 돼! 안 돼! 공격 뭐야 저기 정신을 못 차렸네? 인간들이 바로 역병의 근원이라고 근데 뒤에 스레시가 있어 일단 렌즈 이 ağ고 음 1,800원, 1,900원이니깐 목푼걸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기 저거 저 르블랑이 취미활동같은거에요 벽에다 비비 비비는거 있잖아요 예전에 오 오잉 진짜 먹었잖아 대단해 혼자서 먹었어 원딜이 이리 가는거 위험하겠지 하지만 봇은 막아야돼 간다 만족한다 최대한 딜 넣고 죽어 루난 어떻게 할까 님까지 넣어가면은 공속 2점대로 올라가겠지 Q쓰면은 거의 풀공속 그냥 임피를 가서 깡딜을 좀 높이는게 좋겠다 제어워드 하나 더 주고 2피 깡딜로 하자 왜 또 뭐야 약간 확실히 가끔 이제 저런 애들 나타나는걸 보면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아졌구나 라는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번 사단이 일어났을때 넘어온 그런 애들인거 같애 말하는거 보면은 대충 한 12살 3살 13살 많이 찢었다 11살 10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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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왜 아직까지 맞고있지 어 숨질뻔 으아워 10살 아 баг 한 대 entrambass으면 내가 이겼을텐데 아핳씰 별게 좀더 붙을 걸 안 돼에에에에에 这 이거 타워 2차에 데미지 묻어서 그래요 가끔 하는 실슨데 이번에 5-지겠네요 음 무...... 암호 올리는 사람 여전히 없고 2 remained 18 카산 이거 큰일났네? 이거 공 쓴 다음에 한번 묵 긁으면은 그냥 저 죽을거같은데요? 아.. 잡기가 애매하게 애매가 살짝 약하네 아 그 저 수염쟁이놈이 자꾸 다 훔쳐먹네 오케이 안되겠다 근데 너무 세니깐 참아야지 일단 BF를 가져와야 될거같애 지금 공중만 오지게 빠르고 궁 안키면 데미지가 안나와 아니 우리편이 먹은건가? 내가 다 알아보셔주지 트럼드 샘 봅시다 일단은 저정도만 슬슬 마법만 올리면은 탱은 엄청나게 충분할거같고 클 Tyl기stag 오오 예에에에에에에이 이 버디 복어왔는데? 과학이잖아 흔한 흔한 과학사 대단한 친구야 역시 쓰레쉬 암호 하나 없네 피니 해주고 토나를 1등 시킨 다음에 다른 킬을 하나 냅니다 자 그리고 전멸로 유유히 살아나가요 가다닥 카사님 만나면은 죽습니다 은신 오케이 안걸렸겠지 너무 키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저거 큰일났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소화 아니면 못 잡을 뻔했다 다시 서포시랑 저거랑 교환되면은 걔 이득이죠 2300원 캐틀 또 잡으러 갑시다 이번에 궁도 있어 렌즈 돌리면서 큐 고고 아 힐 땜에 설마 에이 씨 너무 여유 부렸다 뒤에 카사님 온다 은신 지이익 감성 샘도 요오오오 저쪽이 미니언 미니언 생겼다 미니언 택도 anci affa 코나 탑 정리 살면 브트 다야함 리블랑 고고 노마방 아! W가 안맞았네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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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리둥절? 과연! 세계의 해결! 최고의 과학자대 조랭몬! 아! 네 이겼네요 한참을 모르는 싸움이었다 어어? 어어? 잠깐만 이거 바로 나냐? 너무 안보이는데 레베? 아... 아니다 이런데 위험 이런데 위험 이런데 위험 아 위험 어어? 아씨 오토떡 해두니까 지맛대로 와닿치네 그드값 3 막는것도 없다! 한 1000에서 익히고 강타 콩가루 깔고 아이씨 저기로 가다니 대단해 대단한 야소호야 대단한 야소호야 항상 봐도 레전드가 항상 나오는거같아 오빠 했지 강! 우와 뭐야 이거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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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 이거 저것 때문에 안되겠다 마방이 좀 있어야겠어 그 템중에 이번에 새로 생긴것중에 이게 있죠 근데 이거 쓰는법을 모르겠어 일단 가볼게요 쓰는법을 모르겠어 사용효과 1.5초동안 정신을 집중해 다음 적의 스킬을 막아주는 보호막 풍성함 아 이게 누르자마자 발동되는게 아니네 눌러두고 발동되는거네 나 이거 맨날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서 눌렀거든요 왜 안될까 하면서 맨날 달려댕겼어 근데 정신집중이었군요 정신집중이었군요 좋아 하나도 배웠다 왠지 안되더라 어 과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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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- 릴드 릴드든드 릴드르르르듵 아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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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-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저 봉달아 뺏어봐 아니면 우리 밀면 돼 아냐 이거 밀면 돼 이거 밀면 돼 이거 밀면 돼 이거 태블르 타겟 막아주러 가야겠는디 잠깐만 카사딘 잡았어? 아니구나 오케이 간다 간다 스럼쟁이 빠샤 빠샤 땡 다음 빠샤 빠샤 감성.. 감성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대놓고 쓰는구만 이 정도더는 살려고 발버둥 치겠지 히야아 저분 오우어차로 돌아가셔야겠다 저분은 끝났어 하핳 아 제 처음에는 이제 실수였는데 일부러 저런척 하는거야 이제 나는 지금까지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포장해보려고 저러는건데 음.. 이미 다 알고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